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구독자 정세진님께서 역시 이번에도 먹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보라색 옷도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기범님 다음엔 크림 파스타 먹어주세요. 꾸덕한 크림 파스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크림 파스타 도미노 피자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료는 펩시. 크림 파스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는 피자라서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우선 피자부터 먹어볼게요. 지금 배달 와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은 배달의 고소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것은 매우 완전 고소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스테이크의 그... 이것도 불맛이라고 해야하나? 스테이크의 불맛이 확 올라오면서 확실히 도미노피자가 맛있긴해요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할인을 안하면 먹을 엄두가 안나는데 이렇게 가끔씩 할인을 많이 할때 저는 시켜먹는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구독한 파스타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댓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다 매콤한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베리 막걸리는 맛 맵다 말로는 버섯 과자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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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콤하고 매콤하고 속도 강해 고춧가루 매콤하고 맛있게 먹은 음식을 탑3안에 듭니다 요 근래에 제 먹방 촬영하면서 맛있게 먹은 음식 탑3안에 듭니다 진짜 맛있어요 원래 피자 도우 같은 경우에 뒤에 빵부분을 잘 안먹잖아요 근데 신은 확실히 끝부분이 바삭바삭하다보니까 빵부분도 맛있는것 같아요 끝부분이 근데 피자가 진짜 맛있다 스팸게대까지! 모두 짭조уш kosten plasma 먼저 hemosst Yes 수제ے 수제 농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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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고춧가루 심각한 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게 먹어봤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 오랜만에 먹는 피자라서 그런지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맛이 없는 피자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맛있지만 가격 때문에 잘 안 시켜 드시는 거지 저는 오늘 만족하게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